인구 56만 명이나 되는데도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김해시. 병상규모는 전국에서도 하위권이고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인 김해시가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 정부에 김해의료원 신축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김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800여 명. 이 가운데 김해 지역 의료기관에 입원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와 같은 전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공공병원이 김해에는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 수준도 열악합니다. 양질의 의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인구 1,000명당 병상규모는 중진료권 36곳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또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역보다 고혈압과 같은 주요 질환 유병률은 낮은 반면 사망률은 높습니다. 김해 씨의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거는 김해는 지금 문제가 뭐냐 적절한 치료가 이루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꼭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지역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선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고 지역사회 목소리를 모으는데 김해 씨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해 씨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김해의료원 신축 계획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 씨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상대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